이제 S&M의 마지막 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저는 사실 오늘 아침 샵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서 눈빛을 훔쳤습니다 저는 사실 어젯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에 오늘 동그라미를 치고 가장 슬픈 날 이렇게 써놨습니다 해피데이라고 쓰지 않았어? 해방이다 하늘색 하늘색 와 진짜 너무 웃있던네 진짜 이거 만약에 제가 먼저 맞췄어요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? 네 저는 디스에이지 인피니트 몬틀을 다 했습니다 저도 다 했어요 저는 다섯 번씩 봤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인피니트 우리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 2014년 리더 경찰도 있어요 아 새록새록하다 첫 번째 아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